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구요 저 위기시 천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말고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00회 순 9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다우지수 4만 찍었네요 결국엔 마감했구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밈 주식 난리죠 예 주가 20% 널뛰기가 심하죠 근데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월 형님이 예 코로나 걸렸네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ECB가 예 유럽 운행들의 러시아 영업 중단 재촉을 하고 있다 미 제재 우려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 커다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한 날에 어 재산을 동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 나중에 이제 그 유럽이 그 침체 거의 멸망 수준에 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예 러시아 영업 중단을 해라 이스비가 결국엔 미국의 꼬벙이란 얘기죠 똘마이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들 정치적인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아주 진짜 힘든 시간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지금 투자를 늘려야 할 때가 아니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뉴욕 중시 신기록 예 경제는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 지금 코스피를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팔아먹으려고요 월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월가에서 뭐 쿠팡이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갑자기 한국에 꽂힌 월가 왜 그럴까요 미리미리 팔아야죠 예 이거 보세요 삼성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 300만 주식 그런 디테일한 걸 모르고 그 이사만 봐갖고는 다 섞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섞는다 이거지 잘 보시고 월가 주식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플레이 하고 이런데 잘 보시고 그러면 지표가 중요한데 장기지표 네 188.2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버피 지표 자 지금 보시면 네 반등 나왔죠 살짝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 상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5월달 이제 마지막 어떻게 장식이 될지 6월달 지금 다우지에서 널뛰기 하는 거 보니까 꼭 대공항 때랑 똑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2021년 11월 8일 215를 찍었는데요 오죽히야 제가 요거 기록에 남겨놨겠습니까 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장기로 봤더니 예 역사적인 게 딱 드러나죠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이 버블의 그 시기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고점 대비 215의 반 네 100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항들은 그러면 언젠간 꺼지겠지가 아니라 조만간 네 공포 탐욕 지수 단기지표 하도 장기지표만 얘기했더니 와 갖고 그냥 막 아우성을 치길래 제가 요걸 또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경험하는 거죠 지금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탐욕과 공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만 잘 봐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자 시장 모멘텀 보실래요 탐욕 끝까지 가고 있죠 근데 주가 강사에 대형주 두령을 떨고 있고요 주가폭 거래량 소폭 늘었지만 조만간 요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요 조만간 폭 시작한다 푸콜 옵션 마찬가지 거의 바닥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옵션과 선물 쪽에서 엄청난 널뛰기 잘 보시고 시장 변동성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 된다 타임 라인 그러면 뭐예요 극도의 탐욕과 극도의 공포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앞선 기간에도 그걸 계속 보여 드렸고요 지금도 너무 길었어요 그죠 작년 언제부터 12월 27일 요게 언제냐면 12월 20일경부터 해서 요게 4월달까지 4월 초까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긴 기간 있었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완전 박살나는 물론 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미친 척 하고 그래서 골고루 봐야 된다 잘 보시고 오늘 특이상으로써 지금 현재 금이 1.64% 다음만 올라간게 아니에요 지금 네 자 2400달러 돌파 했고요 은을 보세요 30달러 돌파 했습니다 6.47% 그 다음에 구리도 지금 5달러 다시 네 자 유가는 80달러 그죠 79.98 그래서 지금 상품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네 이제는 유동성이 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형주 쪽으로 안 가죠 그죠 뭘로 가요 상품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실물금을 준비함이 예 옳은 선택이다 그럼 하나씩 코즈 봅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일단 고점 대비 20%는 깼고 여기 2800달러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네요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런 거고요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지금 축소 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나스닥 네 계속해서 껄덕대고 있는 상황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수형주 은행주들은 크게 힘을 발휘 못하고 있죠 예 러셀리션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은행주 보시면 은행주는 힘 마리가 없다 헬렐레 울렐레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있고요 KRE는 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대비하시고 그래서 은행 보시면 혼조세죠 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엄청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 큰 거 한 두 개 정도만 터지면 연준이 대응을 못 할 겁니다 잘 보시고 파산 행렬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거 카운터 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주 네 대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못 가고 있습니다 애플 반등은 세게 줬지만 네 지금 멈춰 있고요 구글 고점 덜파 했네요 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좀 빠졌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이죠 예 그때 나오는데 폭등할 거냐 물론 어 요거는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만족하냐 이거죠 이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시장에서 만족을 안 하니까 그냥 뭉개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얘도 반도체 지금 다 빠그러지고 있다 ARM 마찬가지 얘도 실적이 좋았다가 그죠 박살나는 그런 상황들 자 아무준 쌍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메타 네 폭락 이후에 예 못 가고 있는 상황 테슬라 볼 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네 구글이네요 구글 구글이 안 까 있는 거 보니까 세력들이 또 이쪽으로 살짝 붙었어요 그만큼 대형주로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시장을 농락하고 있죠 네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좀 딸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대형주로 갈 돈이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삼산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부동산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보시면 이제 멈췄죠 네 반등이 멈췄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커다란 이 붕괴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내로 그래서 LQD 그레이드 등급의 회사체인데요 못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음 이거 이제 나온다 조만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일드 정크 본드 마찬가지 아 이거 일봉을 안 봤네요 일봉을 좀 못 가요 못 가죠 네 하르락 반등 상승이 아니에요 여길 돌파해야 상승입니다 네 어때요 못 가는 상황 결국엔 뭐다 예 올 버블 붕괴 채권 쪽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비한다 그래서 현금 원달러 환율 양봉 나왔죠 조금 밀렸지만 1,353원 지금 이틀 동안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엔화 때문에 그래요 엔화 때문에 쪽발이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유로죠 유로는 살짝 위로 올라왔죠 달러는 이상하게 예 못 갔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잘 보시고 이게 엔화인데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쪽발이들이 엄청나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샀어요 자 근데 세력들이 웃기네 그러면서 올리다가 또 개입을 했죠 예 딸팔 엔사 하다가 메롱 그러면서 여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아무튼 최대 대재앙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한다 금 폭등한 거 보이시죠 종가상으로는 지금 2,400달러 이제 확실하게 역사를 썼고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네 모든 위험을 해체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대공황 대비하고 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시기가 왔다 대비하자 그래서 저는 7,000불 이상인데 1970년대 상황을 보면 저점으로부터 8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돌파 시점부터 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여기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얼마에요 8배니까 2,000달러 그래서 2,826 16,000달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한 지가 한 2019년부터 했어요 말부터 이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결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기 시계열로 그래서 소량씩 모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네 어마무지한 저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1,000달러 이상 1,000,000달러 가면 네 그때는 한 반 정도 터는 걸로 왜냐하면 다 팔면 이런 공항이 왔을 때 대비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을 잘 하시길 실물 금은이 우리의 생명이다 자 은 보실래요 이게 무슨 네 저기 어 뭐죠 네 폭등을 했죠 폭등 네 지금 잘 안 묶이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폭등이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은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으로 갔고 그래서 좀 보시는데 좀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 렉이 먹네요 지금 인베스팅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유가 79.97달러 80달러 이 중요한 게 뭐냐 네 이게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월봉 차트를 봐도 여기 70달러 그렇죠 이걸 안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익히 아시고 조만간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래서 상승과 아름다운 조정을 통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연준은 완전히 잣대는 네 그런 시기가 왔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국채 심련물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돌파 이후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세력들은 다 알고 있고요 네 우리도 차트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추세 올라탈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4.5%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7% 넘으면요 아마겟 돈이 열릴 수도 있다 조심하자 자 국채금리 3개월물 정책금리 자 2년물 많이 못 올라가죠 10년물만큼 못 갑니다 잘 보셔요 지금 지금 국채 발행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시면 5년물 20년물 네 보시고 30년물 잘 보이시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금리차를 보셔야 돼요 금리차 살짝 올라가지만 아직도 역전 이게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자 10년과 2년 마찬가지죠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자 계속해서 위험은 오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네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정상화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예 망하는 거예요 예 subprime 낙험버블 대부잡사태 그전에도 엄청난 게 있었죠 그래서 골고루 봐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1950년대부터인데 60년대 중반부터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 물론 대공황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은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이엘드 정크원도 바닥 다지고 설설 올라갈 준비 NDQ SPX 자 이게 버블 신호인데요 쌍봉 N자 패턴 네 그래서 버블 붕괴신호다 NDQ DJI 마찬가지 잘 보시고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쌍봉이죠 네 결국엔 그 패턴대로 간다 이제 내려올 거면 남은 거예요 이거 큰 거 남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고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IPO IPO 정확하게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유동성 확대 축소되는 과정이 있고 DR 호튼 무너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Russell 2000이죠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요 쌍봉 형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올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VXN 지금 중립이라고 하지만 못 가고 있습니다 VIX 마찬가지 VIX 스퀘어가 반등이 세죠 그래서 이 널뛰기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어디에 수렴한다 네 고점 저점까지 11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네 무시무시한 폭락이 예고되어 있는 바 그 다음에 QQQ 못 가고 있습니다 고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상승의 거래량 여기 3월 8일부터 아니면 이때 3월 달부터 여기 횡보할 때부터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많아요 매수보다는 여기 살짝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상승이죠 반등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채널 상단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하락 사이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제가 파동으로 말씀드릴 때 A파 B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계속 생기고 있는데 급락이 나올 준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하락 반등이죠 뭣도 못 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얘를 중심으로 폭락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고 보시면 자 이렇고 있다 지금 세 개의 봉이 고점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뭘 데자뷰한다 나크한 버블 네 이걸 지금 데자뷰 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 반이냐 아니면 80% 빠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고 예상은 80%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S&P 500인데 하르락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5,333 네 네 이게 불교식 조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찍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 물론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오지수 네 보시면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 DIA 하르락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4만 300 4만 3 딱 찍었네요 잠깐 볼까요 네 4만 3 네 그래서 지금 어제는 4만 51 4만 3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그 거품인데요 보시면 자 이 거품이 3개월 동안의 횡복 이 거품이 이제 붕괴가 된다 살벌하죠 여러분들 이게 이때가 이제 그 대공황 때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무역 보복이니 그 다음에 부채니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 다오뿐만 아니라 지금 3대 지수 1929년에는 다오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 나왔는데 과연 부채가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70년대처럼 갈 것이냐 네 한번 이번에 박살 나면요 이거 회복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리냐면 이때가 30년이라고 치고 25년 걸립니다 25년 네 이거 올라온 거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횡복 기간을 거치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죠 거품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되돌림이 얼마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고점이 증가하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무시무시한 다이버덴스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뭔 걸로 트리거가 될지 모르지만 대비하셔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댕댕이들은 여기에 이제 취해 있는 거죠 상승이 물론 제가 조금 틀렸지만 인정했잖아요 좀 틀렸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원래는 이때 내려왔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적당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은 완전 박살 이거를 대비하시라 그 증거로써 많이 있었죠 네 아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들 다 지금 맛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버블이 꺼지는 상황 이게 이제 가장 큰 버블 붕괴 신호고요 그래서 대선 지나고 나올지 대선 전부터 폭락할지는 어떻게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 다시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가 폭등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금과 은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은은 순간적인 폭등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150달러나 얼마 상당폭 얘기했죠 3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으니까 은은 짧게 먹고 나오고 금은 장기적으로 가니까 장기 그래서 한 4년 동안에 1974년 어떤 상황을 제가 연상을 좀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특히 미국의 그 이상한 고금리 고환율 강달러 정책에 의한 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죽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 폭망은 네 전세계 경제 금융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채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도 지금 위험하고 대형주 지금 돈이 안 들어가고 있고 차트로 다 보셨잖아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보시고요 지금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 예 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품 쪽으로 예 사람들은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잘 보시고 잘 보시고 그 전부터 제가 실물금을 준비하세요 현금 준비하세요 쇼 조금 하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대박이고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들고 갈 거고요 그래서 뭐 예 아주 그냥 철삭거리면서 단타하는 그런 거는 예 지금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장기 시계열로 보면 예 고점 대비 반만큼의 어마무시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요 투자는 백인 백색 천인 천색 다 틀립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을 남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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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